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도서관을 찾아 더위도 피하고 마음의 양식도 쌓는 이른바 북항스가 인기인데요.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시내 권역별로 중대형 도서관 5곳을 더 짓고 도서관을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닌 신개념 문화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시립도서관은 서울시청에 위치한 서울도서관이 유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소용하기엔 역부족인데다 이용객들도 대부분 공부방 개념으로만 찾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오는 2025년까지 부지 비용을 포함한 예산 3,1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의 중대형 시립도서관을 권역별로 5개 더 짓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요구하는 도서관의 미래성과 발전 방향을 담은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새로 지어질 시립도서관들은 뉴욕의 과학산업비즈니스도서관처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전문도서관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식물원과 근린생태공원들이 입지하고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강서구와 관악구 등 서남권에는 과학환경도서관과 창업비즈니스도서관이 각각 조성됩니다. 또 디지털 미디어 관련 기업이 밀집한 서대문구 등 서북권에는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이, 전국 최다 대학이 밀집한 도봉구 등 동북권에는 인문사회과학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복합문화예술시설이 많은 송파구 등 동남권에는 공연예술도서관이 건립됩니다. 권역별 시립도서관들은 그 권역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으로서 권역에 있는 여러 도서관들을 여러 가지 통합하고 지원하고 또 서울의 도서관 정책을 실행하고 시는 이 밖에도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을 추가 건립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한편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개설해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시내 모든 도서관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중대형 시립도서관이 더 지어지고 문화복합시설로 변화된다는 소식에 시민들도 반겼습니다. 도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수험시설이나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복합시설로서 좀 더 즐길 거리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을 단순한 공부방이 아닌 특화된 정보를 나누고 이웃과 소통하는 시민문화 활성화 공간으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